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옷 리폼하기 스물다섯번째 방문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셨나요?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면티 두개를 리폼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패브릭 마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모나미 패브릭 마커는 사용감이 사인펜과 비슷해서 낯설지 않답니다. 그냥 쓱쓱 그려준 다음 다림질이나 다른 후처리가 필요없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면 제가 산 A세트의 펜스타일과 칼라 소개 사용팁과 사용사항 주의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 모나미가 태국에 세운 모나미 타일랜드 제품으로 일반 화학제품 탈염색제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적혀있네요. 이제 리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잘 안입는 신랑의 화이트 면티를 리폼해 볼게요. 그냥 리폼하면 신랑이 입던 러닝티 같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색이 배어 나오지 않도록 꼭 신문지를 넣어주시고 원하는 색으로 라인만 그려주면 속옷 같았던 러닝티가 기능성 외출복으로 멋지게 변신할 거예요. 옷을 3등분에 아래는 촘촘히 위로 갈수록 간격을 넓게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지워지는 초크로 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표시해 주세요. 이제 패브릭 마커로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선은 자로 재듯 똑바로 긋는 것보다 중간에 끊어지다 이어지고 살짝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선이 더 멋지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이 삐뚤어지면 보기 싫답니다. 그럴 땐 사선으로 풀이한 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절대 정답은 없으니까요. 내 스타일로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라인을 그려갈수록 속옷 같았던 러닝티의 이미지는 없어지고 이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옷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그리다 보면 재미있어서 중간에 넣어두었던 신문지를 옮겨준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앞뒤로 그려주었습니다. 가위밥을 넣어주면 집에 있는 제일 잘 드는 가위로 이제 기능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옷의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접어 표시해 주세요. 가위밥을 아주 작은 V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가위끝으로 살짝 집어준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가위밥을 다시 만나요. 가위밥을 또 жив어 같습니다. 가위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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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저는 앞뒤로 전체적으로 가윗밥을 넣어 잘라줄 예정입니다. 작게 자르다 보니 미처 안짤린 부분은 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한 칸 더 넣어줄 수 있도록 간격을 벌려 표시해 주세요. 가윗밥은 잘라준 위치에 나란히 잘라줍니다. 이제 나란히 잘라준 중간을 접어주세요. 지그재그로 잘라주어야만 선이 맞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인답니다. 가위로 잘라주고 세탁하면 혹시 구멍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세탁하면 할수록 살짝 커지기는 하지만 엄청 커져서 뻥 뚫리지 않는답니다. V자는 바이어스 모양이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는답니다. 시원하게 기능성 디자인이 만들어졌네요. 살짝 작은 구멍은 뚫렸지만 같은 컬러의 속옷을 입으면 문제없답니다. 이제 안입는 티셔츠가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마세요. 시원하게 리폼하면 올여름 한 시즌 폼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스트라이프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어 키도 커 보인답니다. 살짝 가위밥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답니다. 10년 동안 즐겨 입었던 이 반바지도 긴 청바지를 잘라 여름 반바지로 리폼한 것이랍니다. 넉넉잡고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멋진 옷이 탄생됩니다. 여름엔 등쪽에 시원한 포인트! 블랙 티셔츠로 보너스 영상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옷의 등쪽에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딱 적당한 A4 사이즈를 이용할게요. 목선에서 8cm 내려와 표시해주세요. 3cm 간격으로 가위밥을 쉽게 잘라줄 수 있도록 초크로 표시해주세요. A4 사이즈 안에만 V로 가위밥을 넣어 잘라주려고 합니다. 표시선에 따라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시침핀을 이용하세요. 2, 3cm 사이에 원하시는 간격으로 지그재그 상관없이 프리하게 잘라주세요. 가위밥은 반지름이 1, 2mm 사이로 조금 크게 잘라주었습니다. 등 부분에만 스퀘어 모양으로 기능성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디테일 없이 가위로 가위밭만 넣어 시원한 티셔츠를 완성했어요. 잘 안입는 빅사이즈의 컬러 티셔츠가 있다면 가위밭만 넣어 시원한 기능성 티셔츠로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장동을 잘 살펴보면 분명 잘 안입는 컬러 티셔츠가 있을 거예요. 천사 날개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도 멋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응용 가능하답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업사이클링을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